Q. 쇼챔피언 안녕~! 수요일 쇼챔피언 하는 날입니다. 쇼챔피언 하는 날인데 오늘 저희 세븐틴이 1위 후보에 들어와 있어요.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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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타임! 어쩔 수 없나요? 야! 거의 인! 세븐틴! 오늘 세븐틴이 1위 후보입니다. 와! 1위 후보예요. 보우보우보우 보승! 보우보우보우보승과! 네! 지금 여기는 세븐틴의 음악방송 울고 싶지 않은 음악방송 대기실일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느낌을 많이 다르게 한 만큼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아! 안녕하세요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그 막내 아시죠? 막내까지 모르는데 세븐틴 아 근데 그래요? 세븐틴에서 가장 멋있는 친구 승관! 멋있는 친구! 승관 오빠 사랑해요 승관 오빠! 얼음 얼음 얼렸다가 네 감사합니다 음악방송 쇼챈 이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환 씨 지금 뭐하는 거죠? 뭐하고 있습니다 벽에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노래를 하면 노래방처럼 울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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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준이는 항상 왔다 갔다 잘 하거든요. 여기서 노래 한 번 불러봐. 드디어 무대에 올라가기. 네, 천 타임. 드디어.. 드디어.. 잘 못 쓰시는 거 같은데. 말을 많이 못하니까. 왜요? 말을 많이 못하잖아요. 왜냐면 13명. 말을 많이 많이 못하잖아요. 13명이니까 캐럿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일부를 만들어 주신 건 다 캐럿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캐럿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에이, 이런 거 말고 거만하게 한 번 해줘요, 거만하게. 왜 거만하게 한 번 해주세요, 한 번만. 아니야. 아,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형, 해던 거 안 따라할 걸? 아, 그래도 안 나가니까. 그래요? 거만하게 했다. 고마워요. 인비 소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우가 되게 거만한데요. 저희는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부터 뭐야? 이제 잘라서 이렇게만 써주시기 바라며. 네, 이럴 줄 알았지. 그게 뭐야? 저희가 오늘 1위 후보입니다. 네, 제가 다 했습니다. 아, 다 했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저희는 좀 이따가 무대를 하고 와서 이사 드릴게요. 안녕. 안녕. 이따가요. 네, 이따가. 왔는데 끝났어. 몸 푸는 거. 그리고요. 아, 저 이제 무대 올라가야 돼서요? 이따가 또 이러겠지. 저희 세븐틴이 요즘 유행하는 몸풀기 부분으로 왔는데요. 자, 저희 승관 씨하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몸풀기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스트레칭 하잖아요. 근데 약간 한 개가 있어요, 스트레칭. 한 개가 있는데 다 한 개가 없앤다. 알았어요. 그게 몸풀기지. 보여 드릴게요. 오, 유연해, 유연해. 그냥 쭉 가시는 거. 아, 얘기하고 있지? 다 왜 이선기 쳤나 봐요. 응? 아, 얘기하고 싶어요. 무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I'll give me, I'll give me, I'll give me, I'll give you. 네, 마지막까지 나오면 개인 컷 남을 수 있습니다. 갈게요. 1위 후보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진짜 안 했어. 아, 무서웠어. 자, 저희가 뭘 하기로 했냐면 저겸이랑 우리 팬들 너무 많이 와서 팬 서비스를 해주자. 그래서 그 안무 중에 이렇게 하자.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말이 무조건 참여할까. 근데 이거를 지금 안 했어. 아니, 나는 무대를 잘해주세요.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안 했죠. 나도 안 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형이 아니. 그냥 서로 약속하고 기억이 안 났던 거네요. 그럼 여기서 한번 하고 가죠. 우리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말이 분욕해서 안녕. 사장님. 안녕, 바로 기억. 불구시지 않아. 오케이, 마크. 23,21 하고 왔습니다. 오, 대박이야. 예. 짜잔. 대박. 와, 우리 캐럿들이 없었더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못 받았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 세븐틴은 없죠. 맞아요, 진짜. 우리 좋은 퍼포먼스와 음악을 못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세븐틴 여자면 캐럿들이 앞으로 고인, 고인, 고인 한 번 더 넣겠습니다. 더 좋은 많은 흔추로 받아야겠습니다.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너무 고마워요. 징그러.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고인 세븐틴.